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 뮤직입니다. S&P500은 어제 0.25%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0.47% 상승하면서 꾸준히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은 반도체 섹터였고요. 그 중에서도 4% 상승을 한 엔비디아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양책에 따라서 호재를 입게 된 테슬라 또한 1.7%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계속 상승을 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지금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또 숙제를 연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처음엔 장이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 부분을 반납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여서 1.7%로 만금을 하였는데요. 저는 테슬라의 상으로 하루에 두 번씩 데일리 업데이트와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날 옵션 포지셔닝의 흐름을 계속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옵션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매번 변동성을 보여주는 주식시장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포지셔닝을 파악해서 확률적으로 결국 어디쪽으로 수렴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어제 장이 변동하는 동안 콜옵션은 250달러와 여기 255달러 그리고 260달러에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미 250달러를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며칠 전과는 달리 상황은 조금 덜 명확한 상황으로 250달러와 여기 260달러 사이에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250달러 이상을 갱신을 했으니 250달러 쪽의 콜옵션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주가를 대상으로 하방력을 가는 상태였고요. 여기 그와 동시에 260달러의 콜옵션 또한 수량은 며칠 전 대비해서 훨씬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260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서 250달러에 잡혀있는 옵션 프리미엄은 9.7달러였고 260달러에 잡혀있는 프리미엄은 4.28달러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콜옵션을 매수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 10달러라는 프리미엄 비용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50달러와 260달러의 줄다리기에 있어서 저는 260달러 쪽의 콜옵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상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구요 주가는 결국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앞으로의 움직임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지금 미리 다음주에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몇 달러 쪽으로 콜옵션과 푸드옵션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면 미리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혹은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을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매번 선행 분석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연 4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제가 드려서 월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멤버십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분석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나은 분석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더 나은 분석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나쁘기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는 옵션 세력들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가 이번 3분기가 테슬라의 최고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칭찬하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300달러에서 310달러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미 테슬라에 있어서 1분기와 2분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중 언제가 최고의 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분기를 시작으로는 매출액 성장률은 9.88%로 오랜만에 두 자리 숫자인 10%대의 성장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인 어닝펄셔의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요 이번 3분기에 어떠한 성장률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여기 4분기와 그리고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이 연이어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의 펀나멘탈이 회복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고요 파이퍼 샌들러 측은 사이버트럭이 그 역할을 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지금 투자한다고 분석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했고 안전 마진이 높았던 시기는 바로 제가 4월 29일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렸을 때였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분석을 드렸습니다. 제가 4월 29일날 테슬라 상으로 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처럼 비싼 게 아니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이렇게 168달러였을 때 프라이스도시 에프는 43.57배였고 주가가 150달러였을 때는 37배의 멀티플로 테슬라의 4년 평균 멀티플인 47.20배 대비해서 한참 저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의미하는 여기 검정색 선이 프리미엄 멀티플인 여기 파란색 선 언더에 있으면 저평가이고 위에 있으면 고평가인 것입니다.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할 때 매집을 하는 것이며 주가가 올라갈 때 살까 말까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즐기면서 지켜보되 하락할 때를 위해서 현금을 모으면서 대비를 해놓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할 때 그때 천천히 주워나가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전조점 대비해서 41%나 상승을 한 상태이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의 부양책에 의한 호제가 잡혔고 옵션은 260달러에 모인 상태이며 3분기의 실적 또한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바와 같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살까 말까를 묻는 것에 대한 질문은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그 외의 지표를 관찰한 뒤에 상승한 가능성이 높다 적다를 판단할 수는 있어도 이미 40%나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지는 시장만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기 투자로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때가 오면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수급 현황을 보시면 테슬라는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에 위치한 상태인데요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수급이 약해지는 여기 위클링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 쪽에 만약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주가는 상반 압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타가 아니고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좋은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한창 잘 나갈 때 비중을 늘린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수급이 가장 약한 여기 레이킹 쪽에 있었을 때 비중을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250달러인데 여기서 이렇게 레이킹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하락했을지 아니면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서 250달러보다 더 위에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어디까지나 대응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갑작스럽게 어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무려 4% 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식이 하락한 데에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부자 매도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 이유 중 하나였는데 적어도 매도하고자 계획했던 물량들은 전부 다 털었다고 나왔고요. 이제 당분간 매도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선은 하락 리스크가 하나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에 잡힌 숏 물량이 이제 조금씩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 여기 6월달을 시작으로 꾸준히 숏 볼륨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더더욱 숏 볼륨은 높아졌는데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잡히면서 하박맥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일 아침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마이크론 또한 지금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과 가이덴스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1분기부터 이렇게 4분기까지는 Earning Per Share의 흐름을 이렇게 하향 조정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5년 1분기부터 과거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창 올랐을 때는 이렇게 컨센트를 다 상승시켰지만 이제 조금씩 그 컨센트를 하향 조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존한 데이터 상으로는 마이크론의 컨센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실적과 가이덴스가 좋다면 주가는 9에서 10% 상승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다면 그만큼 하락할 수 있으므로 내일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